3번 타자 추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 타임! 타임 타임! 오리발하고 후라이팬 줘. 오리발하고 후라이팬. 두 개 다 쓸게요. 두 개 다 쓸게요. 아니, 아니 기를 죽여버려야 돼. 두 개 다 쓸게요. 지금, 지금 가슴 속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노? 성격은 나이 아니거든. 두글두글 끌 거야 지금. 야, 귀엽다 귀여워. 야, 추 귀엽다. 지금 추신선수에게는 정상적인 공격은 못하게 맞겠다. 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자, 최고를 흘리기야! 최고를 흘리기야! 자, 빨리! 짜증 났어, 오케이! 오, 저거! 오, 저거! 가야 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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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유지! 가까운 베이스! 자, 추신수 뛰는데! 양세형의 발이 빠릅니다! 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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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이 안 날아가! 프라이팬이 바로 찌그러진 것 같은데? 어, 찌그러지지. 추신수 사부의 프라이팬이 지금 찌그러졌대요. 저는요, 투수였던 좌왕이. 스페셜리스트 김도현 선수의 강력한 마구가 통했다고 봐야죠. 어,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익이 3대!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야, 무실점 무실점! 동현이 형! 오케이, 오케이! 야, 나이스 보호, 나이스 보호! 왜 안 맞아? 그러니까요, 하드캐드에서. 자, 이제 우리 따라간다. 뭐야? 뭐야, 진짜 바뀌었어? 바뀌었네? 어, 우리 잘 건지. 왜지, 멋있어 보여? 우스로서는 어떤 모습일지. 어? 보울입니다. 보울입니다. 보고 있어, 보울. 어이! 좋아,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좋아, 나가면 돼, 나가면 돼, 나가면 돼! 자, 정철로! 네, 참았어요! 스트레이트 벌레!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최지훈 선수가 투구감이 안 잡혀 있을 때를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지훈 선수도 흔들일 수밖에 없어요. 지훈이 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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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지? 어! 뭐야, 이거! 어! 다 맞춥니다, 이 타구가 내 애를 얹어가면서! 고운 펜스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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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자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지마, 오지마! 아니야, 안 돼? 아니야, 다음 이대호야! 아니야, 다음 이대호야! 하하하하! 귀여워! 하... 하... 흔지원의 안타! 주자 3루와 1루! 탈 contexts 야, 이거 홈런트, 홍, 룬, 강이다 홍, 룬, 강! 대호, 형 화이팅! 야... 큰일났네 홍, 룬, 강이다 홍, 룬, 강! 자... 이대호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큰 것 한 방을 때려내면 동점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대호 선수도 욕심을 낼 거예요. 아유! 아유! 아유 슬라이더를 넣어주네. 아유! 아유! 아유 슬라이더를 넣어주네. 가자 가자 홈런 가자.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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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요! 동쪽 석툰포! 이대호!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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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허아! 유아! 해빙 3타수 3안타 홈런무방 우리 5타점을 씨로 담고 있는 이대호. 야 홈런 좀 그만 치기가 너무 힘들다 야. 하나 둘 셋. 우리 5타점을 쓸어 담고 있는 이대호. 야 홈런즈 그만 치기가 너무 힘들다 야. 야 이거 뛰는 것도 힘들어 홈런즈. 와 이거 봐. 진짜 진짜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안 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이대호의 힘을 낼 수 있는 한 방이 터졌습니다.